1.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2.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3.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4. 다리오왕의 조서가 내리며 유브라대강 건너편 총동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5. 유다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리아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14절 본문의 말씀에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우리는 에스라서를 묵상하면서 일장을 시작할 때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의 시작을 살펴봤습니다. 이방 사람 고레스를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방법과 생각대로 일하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2장에서는 그렇게 감동함을 받고 에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음을 또 기념하고 있음을 우리는 2장의 길고 긴 지루한 명단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규안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 3장에서 비로소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철저한 회개와 순전한 믿음의 제사가 번제의 제사입니다. 결국 성전재건의 시작은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이 중심이고 그곳에는 예배가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알금 깨닫게 하여줍니다. 그러나 에스라 4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시작되었던 그리고 감동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번제를 드리고 시작했던 하나님의 성전공사는 뜻하지 않게 회방을 받습니다. 우리는 에스라 4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임에도 사단은 공격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5장은 성전재건의 일을 다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즉 성전이 재건되는데 회방되고 난 이후에 성전재건이 중단되고 학교와 스가리아 선지자의 활동이 시작되며 선지자들의 측망과 격려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재건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시 성전을 세우고 약속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기에 다시 중단되었던 성전공사는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 뒷부분에 가서 보면 성전재건에 또다시 걸림돌이 생깁니다. 17절에 보면 임금님께서 바벨론의 왕실문서 창고를 살펴보시고 정말 고레스왕께서 에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침령을 내리신 적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결정하시고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즉 유다인들의 공사를 막으려고 했던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당시 왕이었던 다리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유다인들의 말 즉 고레스왕이 허락을 해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진실인지를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성전재건을 막을 뿐 아니라 이들을 고소할 조건을 찾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의욕적으로 시작한 성전재건은 이제 다리왕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6장에는 이 다리왕의 결정과 성전재건이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일이 순조롭게 열리고 진행되어 결국에는 성전 봉원식을 하고 그곳에서 절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처럼 포로 귀한 또 번제를 드리고 성전재건의 공사를 시작하고 그러나 성전재건이 방해를 받고 학계와 스가리아 선지야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잡고 성전재건을 시작하지만 또 다른 회방을 막게 되고 그리고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성전이 완공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은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순조로 왔다가 또 방해를 받고 다시 시작했다가 또 회방을 받고 즉 성전재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때로는 최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최악을 최선으로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회복을 이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이전에 영광을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최악을 최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교회 회복 가운데도 최악이 최선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소원해 봅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올린 글을 받고 확인을 하는 다리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이재롱은 외대왕 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다내고 고레스왕의 기록을 발견합니다. 성전의 규모도 정하고 바벨론으로 옮겨왔던 물건도 돌려보내고 경빈은 왕실에서 제공하라고 하는 28년 전의 고레스왕 원년의 조서를 찾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의 근거에서 다리왕이 7절 이하에서 보면 새롭게 다시 명명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유보라대강 건너편 사람들은 유다인들의 성전재건을 막지 말아라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또 8절에 보면 그 지역에서 거둔 세금 중에 일부를 주어서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경비를 대주고 공사가 끊기지 않도록 하라라고도 명명합니다. 9절에서는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재물의 물품은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주라고도 합니다. 또 10절에는 향기로운 재물을 들여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들이 기도하게 하라라고도 명명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더 나아가 이 명령을 바꾸거나 성전을 너희들이 방해하고 헐면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볼 사실은 다리왕은 매우 적극적으로 지금 성전이 재건되는 일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지만 또다시 회방을 막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지금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성전공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그리고 성전재건의 공사가 끝마쳤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전재건, 대적들의 방해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그들이 낙심하고 중단된 기간 다시 선지자들의 책망을 듣고 시작된 성전재건, 또 다른 회방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서 누군가 유다인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중단되고 재개되고 또 해방을 받고 또 중단되는 과정이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아쉽고 안타깝고 슬픈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떠나버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배후에서 일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합력하는 것을 모든 것을 합력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다리왕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회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들의 모든 회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드디어 성전재건은 방해하던 사람들의 방해가 없어지고 선지자께와 스갈의 권면을 따라 성전건축이 순전하게 이루어집니다. 14절에 성전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세번역은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다리오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어 16절 이하 마지막까지에서는 성전 봉원식과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6월절 절기의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수소 100마리, 순냥 200마리, 어린양 400마리를 드리고 순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야해 속죄죄를 드립니다. 18절에서 보면 제사장은 그 분반대로 갈래별로 레위사람을 또 그 순차대로 무리별로 세워서 에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모세의 책에 기록한 대로 하게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16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원식을 행하니 그리고 6월절을 지킵니다. 첫째 달 14일이 되자 6월절을 지키며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교환한 사람들이 정결하기 위해 6월절 양을 잡고 또 먹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여왁께서는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성전 봉원과 이 절기 행사를 기록하는 이 대목에 의미 있는 단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성전 봉원신을 하는 과정에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원식을 행하니 이렇게 기록하고요. 22절의 절기제사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보면 즐거움으로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왁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즐거이, 즐거움, 즐겁게 라는 단어가 세 번에 걸쳐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성전 재건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 재건으로만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재건하자 이들은 제사를 드렸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 합당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모세의 책에 기록된 방식에 따라 배치를 하고 성전이 완성되자 이제는 절기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이 되자 이방으로부터 돌아온 이들은 먼저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이방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으로서 6월절 양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교절을 지킵니다. 성전 재건의 목적은 예비할 수 있는 건물을 세우는 것에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안에 16절 또 22절 안에 즐거이, 즐거움으로, 즐겁게 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가 있는 예배의 회복 이것이 궁극적으로 성전이 재건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었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는 것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건물로서의 성전, 건물로서의 교회가 세워지고 회복되고 다시 웅장하게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 그것이 교회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복된 교회에서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즐거움이 있는 것 즐겁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가득한 예배의 삶 그것이 이 성전 재건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회복의 목적입니다. 이 모든 일이 순전하게 진행되었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소개합니다. 결국에는 교회 회복은 우리의 눈에는 중단되고, 회방되고, 답답하고, 가로막히고, 어둡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결국에는 순전하게 행해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즐겁게 예배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일 우리의 예배가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즐거운 교제와 회복이 있는 진정한 교회 회복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